나 때문에 안오주랑 거래를 한 거야?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야. 네 엄마가 살아있다면 옛날의 하제이로 돌아올 수는 있는 건가? 처분석이 하고 내 돈은 벌써 그 전쟁 주인기라. 안오주 말까? 네 이제 두 배로 힘들겠네. 그럼 왜 할래? 네가 기성법정에 서는 그날 위에 네가 말하는 그 기성법이 무너지는 날이야. 이제부터는 전면전이야. 외삼촌 유언을 따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외삼촌 유언을 따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